오늘 여수와 세 번째 부르신 곳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예배의 중심성을 많이 이야기하죠 교회당을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하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예배하러 가는 곳 혹은 예배하는 장소 이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장소가 지는 힘이 크다는 거겠죠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할 때 가족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집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과도 비슷하겠다 싶습니다 청년들끼리도 보면 LIC에서 뉴포트로 이사했다 맨하튼 안에서 또 이사했다 뉴저지로 이사했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이사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유학생이나 이민자의 삶이라는 게 늘 이사하는 삶이죠 신기한 건 이사하면서 짐 싸고 풀고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사는 못하겠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얼마 안 지나 또 이사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집을 자주 이런저런 이유로 바꿔요 우리도 이렇게 예배당으로 우리 교회도 이번에 PS11에 아니라 랩스쿨 강당으로 여름엔 예배하게 됐죠 그전에는 여러 곳에 돌아다녔습니다 호텔, 회당도 가봤고 대학교, 일반 건물도 빌려보고 하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다양한 곳에서 드렸습니다 최근까지는 또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샌팍에서 야외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랬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작년 봄에 우리가 락다운이 생기고 나서는 또 집에 갇혀 지냈을 때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는 걸 통해서 또 예배 행위를 멈추지 않았죠 비신자들이 보기에 아마도 그리스토인들이 예배에 집착하는 사람들로 비춰질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주일 예배,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왜 그럴까 스스로에게도 질문이 들었습니다 주일 예배 목숨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왜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거를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혹은 또 어떤 분들은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걸까 왜 적지 않은 그리스토인들은 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또 만족해 버리는 걸까 이런 주일에 집중된 예배 생활이 혹여나 나머지 6일간의 소위 삶의 예배와 너무 분리되거나 괴리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도 사실 생기기도 하죠 주일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주중에 삶의 예배를 또 잘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질문, 고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계속 던져야 되는 질문이겠다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주일 예배의 중심성은 내가 은혜받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어떤 개인적인 믿음이나 신앙 고백에 머무르지 않는 것 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을 잘 살펴보면 이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들은 개인의 신앙 행위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행위였어요 물론 개인과 공동체가 분리될 수 없고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겠지만 우린 지나치게 개인 중심적인 신앙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이 설교에 내가 은혜받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오면 은혜받고 하는 식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의 중심성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이 공동체가 함께 모인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가 왜 모이는가 이 두 번째 질문으로 아마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아요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를 뜻하는 그리스 원어가 보여주듯이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모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 단어 자체가 그레코 로만에서는 그냥 모임을 다 에클레시아라고 불렀거든요 그걸 이제 교회가 차용해 와서 쓴 거죠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은 한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이 카할이라고 해서 컨글게이션 회중 공동체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공동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공동체죠 다윗의 수많은 시들도 시편 보면 개인 고백이지만 그 다윗의 고백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 때 부르는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잖아요 우리는 팬데믹으로 모이는 공동체의 모습을 좀 잃어버렸죠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데 마치 이렇게 한국의 사랑한 사람 두고 자주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떨어져 지낸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그리움을 느끼죠 이런 타양살이 같은 교회 생활을 팬데믹 동안 했죠 강제로 포로가 되는 액살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분적으로 실내에서 거의 1년 반 만에 다시 모이는 이런 간격적인 날인데요 공동체라고 부르지만 제대로 모이지 못한 삶을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이 공동체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여러분도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공동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뭐 사랑도 있겠고 따뜻함, 연합, 하나됨, 평화, 순모임 뭐 여러 가지 떠오르실 것 같아요 저는 공동체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소속감 혹은 유대감입니다 내가 여기에 속해 있다라는 소속감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유대감이요 사람이 그저 많이 모인다고 공동체라고 부를 수는 없겠죠 집단과 공동체는 다른 거잖아요 교회는 개개인이 모여있는 종교 집단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거죠 사도 바울의 묘사를 빌린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부름받은 거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그렇게 부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족의 이미지 또 몸의 이미지 결국 이게 다 소속감과 유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보면 가족이지만 소속감이 없고 유대감이 없어서 결국 이게 친밀감이 없어서 남만도 못한 그런 관계가 또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이 몸이라는 건 잘한다는 특징이 있죠 성장 혹은 성화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몸이 함께 자라가면서 몸의 지체들이 함께 자라는 공동체적인 작업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애들이 몸이 자랄 때 보면 손발만 자라는 게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함께 자라죠 그죠?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은 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자란다는 건 당연히 긴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겠죠 자란다는 것은 또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겠죠 공동체가 자라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공동체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처럼 이 주일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매일 모이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오늘날과 같은 이런 바쁜 도시생활 가운데 뭐 그렇게 모이기는 쉽지가 현실적이지는 않겠죠 마치 가족이 일주일에 다 한 번 딱 모여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나 또 온 가족이 근사한 식탁을 나누는 모습 그게 어떻게 보면 주일 예배 이미지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가족 형제 자매라는 걸 확인하고 또 한 몸으로 부르신 받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리추얼이자 축제가 저는 이 구별된 시간 이게 주일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서로 만나가지고 신앙을 확인하고 격려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뒤에 다시 도전해서 승리를 거두죠 그 뒤에 리더인 여수아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재단을 쌓으면서 공동체적인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수아가 그동안 모세 율법을 잘 묵상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신명기 27장 내용에 따라서 여수아는 에발산에 재단을 쌓아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산인데 이 에발산의 에발이라는 뜻은 나뭇잎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에발산은 이름처럼 초목이 거의 없는 바위산입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 남쪽 방향에 있는 그리심산 때문에 항상 그늘이 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은 초목이 무승한 축복을 상징하는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이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언약괴를 중심에 두고 양쪽으로 반반 여섯 집화씩 나눠져가지고 그리심산의 반서고 에발산의 반서고 그러죠 여수아가 그 상태에서 모세 율법을 이제 낭독하죠 그 율법에는 축복과 저주가 깃들여져 있죠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낭독합니다 자 에발산은 원래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인 이 죄인되었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곳에서 희생재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신약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에 세우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든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죠 이 축복의 유일한 전제 조건이 바로 언약에 대한 순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에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가운데 중심에 있는 언약괴는 축복과 저주의 분수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순종하는 세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그 장면을 비비드하게 보여주죠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이 순종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저는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다 같이 드리는 이 공예배 공적예배 공동체 예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이 에발산에 있는지 그리심산에 서 있는지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돌아보는 거죠 에발산에 있던 내 삶이 그리스도의 세언약의 피로 희생의 피로 그리심산으로 옮겨지게 된 것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재확인하고 재원신하는 시간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죠 다른 사람들은 어찌되었건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그리스도께 재원신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예배 시간은 그렇게 거룩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시간이고 우리를 구원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죠 우리의 전인격을 산 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혼신의 번제 같은 시간이죠 자 더 쉽게 말하자면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 할 수 있어요 주일만이 아니라 사실상 매일이 주일이죠 주님의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나님의 세원약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죠 물론 이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은 단순한 정신 승리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 힘으로 오히려 세원약 백성답게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더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시간이 이 주일 예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나눴듯이 다음 세대들이 탈종교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 외에는 저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청년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아서겠죠 교회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건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를 주지 못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뭘까요? 그 유일한 게 뭐겠어요?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건 복음이에요 청년들은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무슨 정치 얘기나 목사 개인 얘기나 예화 이런 거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싶어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복음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복음을 변치 않는 희망, 소망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복음은 변치 않는 희망이고 변치 않는 소망이다 이 절망적인 세상,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런 희망을 찾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이 산소망, 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살아갈 희망,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주의 말씀대로 순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이 저는 강력한 복음 전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실내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1년 반 만에 다시 실내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기쁨이 반짝 기쁨으로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그저 다시 모일 수 있다라는 안도감이나 장소 드디어 찾았다라는 안정감에 그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우리가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 같이 자라가는 모습을 확인하며 기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에게 이 복음의 산소망을 주신 주님께 반응하면서 마음껏 소리 내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는 이 재헌신의 기쁨이 이 대면 예배를 통해 회복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우리가 주와 맺은 이 언약을 그리고 갱신하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뉴프런트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애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에 서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이슬 같은 그런 언약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